그러니까 다섯째 키울 때는 말이고보고 필요 없고 일단 패고 봐. 막 뭐랄케 엄마가 그럼 머리 푹 숙이고 있잖아?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래요 이 새끼 엄마 말하는데 쳐다도 안 본다고 했으면 때려요. 그래가요 엄마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새끼가 뭐 잘했다고 눈치 깨뜨고 쳐다보고 때려요. 응 맞아 안 맞아 막 그래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엄마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한다고 때려요. 그러다가 대답하면 말 데리고 한다고 또 때려요. 때려요 그럼 막 울어요 울면 뭐 뚝뚝 이라면서 때려요. 그러니까 패식 웃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웃으냐 이 새끼 아래 하면서 때려요. 구멍질공원 하헬ków 하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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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현 하현